만들어주세요 네, 앞에 넣어주시면 돼요 안녕하세요 네, 앞에 찾아요 좀 드실 거예요? 네,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네, 안녕히 계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히계세요 너를 저번에 가실지 저희는 오늘 함께 하신 새콤한 죽이答. 냉동직놈을 넣어서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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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추 치즈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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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추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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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장 수저나 양팔 그치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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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를 벗어먹으러 고춧가루 팥이 진짜 너무 맛있어 고춧가루 고춧가루 뿌리 벚꽃